수학에 빠지는 시간 일교사도 친해져야지 수능과도 친해질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해설 강의를 참고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왜 접근을 못했는지 그런 걸 분석하시고 또 각 배우는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제 1학년 거를 배웠지만 아 이거는 수능에 안 들어가 하고 이렇게 뒷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어떤 과목에 해당하는 단원을 배웠어 그럼 거기에 대한 높은 사고력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제되니까 그런 거를 항상 학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 출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찌됐건 선생님은 이번 16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6번부터 갑시다 자 16번과 같은 스타일 네모박스 쳐져 있는 스타일 이런 거는 또 양념만 보지 말고 위아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fx를 먼저 다음과 같이 줬어요 fx를 줬는데 gx를 합성함수로 정의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네모박스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 좀 구해봐 이랬네 걔가 x-k로 딱 묶였죠 x-k로 묶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여기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뭐 해보시면 돼요? 계산해보시면 되겠죠 왜?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x제곱-k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2k에다가 마이너스 x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계산에 들어가면 아하 x제곱- 너너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게 x 플러스 그 다음 2k가 될 겁니다 아유 너무 쉽네요 바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k와 2랑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x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에 x 플러스 2가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될 거예요? 와우! 이게 무슨 x 플러스 2입니까? x 마이너스 2죠 x 마이너스 요게 가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네요 요게 가 됐죠? 자 그럼 밑에 거 함수 gx에 대해서 gk를 구해달래 gk 근데 gk를 어떻게 따라가 보니까 k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는 표현을 줬냐면 어차피 f의 fk야 라고 넣은 거지 그걸 또 구해보는 거지 그럼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직접 넣어보시면 되죠 근데 fk가 누구냐면 fk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놈을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왜? fk를 또 구하려고 k를 넣지 말고 봐봐 우린 여기서 이미 너라는 놈이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며 그럼 fk를 넣어버리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k가 되고 여기는 빵이 되겠죠 그러니까 fk를 넣어버리면 여기서 이런 힌트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fk는 fk 마이너스 k는 빵 이거지 그러니까 fk는 k라는지 또한 f2도 몇이겠니? f2 넣으면 f2 마이너스 2는 빵 요렇게 되니까 넘어가시면 요 사실을 사실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지금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fk는 문제에서 k였던 거고 그럼 다시 얘가 fk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누가 될 거야? k가 내버리겠네 요걸 일단 또 한번 가르쳐준 거고 여전히 두 번째 아마 g2를 그죠 g2를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g2는 f의 f2잖아 이런 거지 자 그러면 g2도 우리 알잖아요 g2는 여기서 또 알아냈으니까 또 넣지 말고 저기다 제발 좀 g2는 2라는 거라니까 얘가 2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역시 얘도 f 뭐가 될 거예요? e가 될 거예요 근데 f2는 여전히 계속해서 e니까 e인 상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gk에 넘어올래? 얘는 k잖아 넘어와봐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그 다음에 g2는요 넘어올래?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걸? gx 마이너스 x는 누가 들어가면 0 되고 누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예요? k가 들어가면 0 되고 e가 들어가면 0 되니까 얘 또한 누구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2와 x-k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k 들어가면 0 나오고 e 들어가면 0 나오니까 e와 k를 인수로 가질 거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는 어떤 놈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음 이것까지 구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얘가 가고 이거 너무 쉬웠네요 그죠? 요게 나죠 요게 나 요게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얘는 가를 인수를 가짐으로 가 누구야? 얘를 인수로 가짐으로 얘는 fx-x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보시는 거죠 얘가 바로 누구니까 얘가 바로 누구니까 우리 fx-x였죠? 그래서 fx-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어쨌든 가나다만 찾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각 그런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 요게 가고 요게 나고 다 찾았으니까 집어넣어서 숫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그거 계산하시면 9가 나옵니다 되셨죠? 네, 갑시다 정신 잘 이시고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